세상에서 가장 빠른 마감 시황 클로징벨 라이브 허준입니다 네 저는 박재형입니다 아 좋습니다 네 드디어 우리 500만 주주 여러분들 천만 개미 여러분들이 오늘 활짝 웃었습니다 아 웃으면서 들어오시더라고요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뭐 아주 이순신 장군이 몇십 분이 등장을 했는지 모를 만큼 아주 삼성전자가 기분 좋게 올랐고 또 많은 종목이 사실 올랐죠 떨어진 종목보다 압도적으로 많죠 압도적으로 많죠 네 오늘 뭐 이런 장에서 한 1700 1800 종목 올랐으니까 1800 종목 오르고 400 종목 정도 떨어졌으니까 뭐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이 좀 웃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떨어진 종목들을 몇 개 봤더니 그동안 좋았던 종목들이 조금 떨어진 종목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사실 오늘 좀 떨어졌어도 기분 나쁘진 않으실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맞습니다 아 오늘 삼성전자가 뭐 좀 쐈죠 삼성전자가 2.5% 장중에 거의 3% 올랐거든요 7만원 회복을 좀 할 수 있으려나 했는데 아쉽게도 7만원은 회복은 못하고 6만 8천 7백원에 끝났는데 웬 줄 알아요? 왜죠? 디저트는 나중에 먹는 겁니다 오늘 본식 먹었고 내일 이제 내일 한 번도 올라서 7만원 디저트 먹고 7만원 간다 오늘 삼성전자가 이렇게 많이 오르니까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조금 더 많이 올랐고요 1.86% 종가상 살짝 밀렸네요 1.86% 올라가지고 뭐 요새는 사실 코스닥의 변동성이 조금 더 컸었어요 오를 때도 그랬고 떨어질 때도 그랬는데 오늘은 모처럼 만에 대형주들의 날이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2차전지도 막 쏘았습니다 LG전자가 충전사업 하겠다 LG 헬로비전 상한가 가고 LG에너지솔루션 다 오늘 급등을 하면서 우리 개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저보고 깔깔이 입었다고 고가의 제품일 확률이 높다는데 아닙니다 전략 비싼 겁니다 맞네요 맞네요 깔깔이 같네요 분데이슬 때 이거 진짜 신형 깔깔이도 아니고 약간 옛날 구형 깔깔이 병장 때 되게 초심으로 돌아가자 오래 입으면 색깔이 이렇게 변하잖아요 기름 묻은 느낌 맞아요 맞아요 옛날 향수 제대한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아직 근데 요새는 깔깔이 바뀐 거 아시죠 몰라요 약간 국방색으로 바뀌었어요 이런 깔깔이 없어요 이거 깔깔이 아니에요 돈 주고 산 거예요 잠바예요 네 어쨌든 기분이 아주 좋은 그런 하루였고요 근데 조금 아쉽게도 외국인은 오늘도 팔았습니다 오늘은 기관이 6,400억 사면서 시장을 주도를 했고요 오늘 원달러 환율도 8원 90전이나 하락했습니다 1,227원까지 떨어졌는데 외국인은 좀처럼 들어올 생각을 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급을 아니 근데 그래도 기관이 잘할 수 있잖아요 기관들 잘할 수 있잖아요 오늘 내 등 두들겨 줄게 잘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기관 여러분들 네 기관이 오늘 8만 5천주나 삼성전자를 샀고요 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8만 5천주가 아니고 852억 샀고요 아쉽게도 외국인은 오늘 또 아주 적은 소량이지만 21억 정도 삼성전자를 팔았습니다 팔지만 않아도 삼성전자를 팔지만 않아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직도 남았구나 트름 정도 한 거라고는 믿겠습니다 네 이제 뭐 얼마 안 남았겠죠 네 이제 올라가려면 써봅시다 이렇게 이렇게 선례발 치면 안 돼 선례발은 치지 마시고 근데 저는 그래요 아니 올라오면 올라오면 기분 좋은 거잖아요 지금 채팅창에도 이런 얘기 많았었는데 올라왔지만 내 계좌는 아직 파란불 당연한 거죠 저도 그래요 근데 오늘도 떨어지는 게 나아요 그래도 오늘은 오른 게 나은 거잖아요 그렇죠 행복해하죠 시작일 수 있습니다 네 시작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았다 코스닥 1.4% 올라서 927선 전반적으로 코스피는 2700을 회복했고 코스닥은 이제 다시 상승 시동을 좀 걸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네 이제 어제 CPI가 발표가 됐는데요 역시 이제 악재 하나 해소하고 가는 거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는데 CPI 발표 걱정돼서 이제 월요일 화요일 조정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거 딱 수면 위로 올라오는 순간 이건 이제 해소가 됐다 상수 이제 고점 짓고 내려갈 것이다 그렇죠 네 제가 CPI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좀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악재 해소 차원에서 시장이 좀 긍정적인 반영을 한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오늘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계시는데 이거 낚시에 걸리지 마세요 막 이런 이제 어떤 고수분들이 조언을 해주고 계시는데 이미 걸려 있어요 낚시에 걸릴 게 아니라 이미 걸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지길 바랄 뿐이야 그럼요 네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아주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눠주실 두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의 손흥민 김정은 차장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압구정의 진지한 남자 나는 장세가 좋지 않는 난 절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웃지 않겠다 진지한 남자 이종일 차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일입니다 압구정 PV센터 오늘 기분 좋았습니까? 뭐 대체적으로 괜찮았습니다 아무래도 PV 여러분 당연히 장이 좋은 날 기분들이 좋으시겠죠 그렇죠 고객님 대하는 거나 고객님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나 뭐 이렇게 봤을 때는 장이 나쁜 것보다 좋은 게 조금 더 부드럽게 뭐 주식 상담이라든지 상품의 매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잘 이루어질 수가 있죠 오늘 약간 주식시장하고 비슷하게 얼굴이 밝은 스름하게 상승장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장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외국인들은 매도가 있었어요 기관들이 열심히 매수를 해줘가지고 일단은 반등을 주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왠지 뭔가 부족한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2700을 회복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박스권을 좀 유지하고 있다는 점 이 점을 조금 더 염두에 두고 시장을 좀 내일 시장을 한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사실 외국인이 지난 한 달 동안 거의 5조 원 가까이 순매들어 또 했었어요 그리고 역시나 좀 들어오길 바랬는데 우리 현물시장에서는 안 들어왔지만 선물시장에서 약 1조 원 정도 들어왔어요 사실은 오늘 숨어 있긴 하지만 사실 외국인이 시장 끌어올렸다고 봐도 무방하십니다 왜냐하면 1조 원 넘는 자금이 코스피 시장에서 끌어올렸으니까 그걸 따라가기 위해서 현물시장에서도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그 부분들까지 같이 들어왔으면 너무 좋았을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외국인들도 이제 수급 쪽으로 들어오는구나 그리고 우리 동남아권의 우리 주식시장이 열리는 국가들 보면 우리나라가 오늘 거의 한 2% 가까운 상승이 나왔는데요 비슷한 상승이 나왔던 국가가 일본 그리고 홍콩 중에서도 대형주 위주로 그렇게 상승이 나왔어요 약간 수출 기업들 한율이 최근에 한율 약세를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던 국가가 우리나라와 일본 정도가 크게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국면인데 이런 쪽에서도 우리 한율 부분이 이렇게 약세를 보이니까 수출 기업들이 많은 국가에서는 또 수익성이 좋아지겠죠 그런 부분들 중심으로 해서 대형주 위주로 상승이 좀 나왔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시장에 변화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난 방송 댓글에 주식 초본데 자기한테 주식 항상 내가 물어보는 친구한테 주식을 물어보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김종문 차장님이 적정 주가를 가장 쉽게 그냥 간단하게 좀 어떻게 알아보는 게 좋겠느냐라고 하는 방법을 한투증권 유튜브 들어가면 김종문 차장 얘기한 거 있으니까 그거 한번 들어봐 듣고서는 너무 도움이 됐다고 저는 지금도 방송 보는 분들 중에요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절반 이상은 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팁들은 너무 좋다고 생각하니까요 한국투자증권 유튜브 홈페이지 오시면 김종문 차장님 이런 거 많이 준비해놨으니까 보시고 댓글 감사합니다 자시보기는 어디서 볼 수 있다고요? 유튜브 한국투자증권 채널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외국인들이 요즘에 공매도도 걸어놓고 선물시장도 미리 해놓고 여러가지 양쪽 사이드에 다 포지션을 취해놓고 매도를 하는 전략을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공매도를 쳐놓은 상황에서 오늘처럼 3천이 쭉 올라 그러면 어? 쇼커버 들어와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개미 1,100만이 뚝뚝 뭉쳐 그리고 기관이 못된 짓을 안 해 가지고 있어 그러면 아무도 안 팔면 공매도 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전에 코넥스에 상장되어 있는 어떤 기업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랐었던 기업이 약간 작전처럼 해가지고 그래서 쇼커버 해서 갚아야 될 돈이 2천억이다 그렇게 되면 공매도 친 사람들 다 죽는 거죠 그래서 뭐 저기 해즈펀드 하나 뭐 거의 같죠?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개미들이 똘똘 뭉쳐서 그렇게 하면 그거 불법이에요? 안 팔면? 안 팔면 불법은 아닌데 그렇게 해서 똘똘 뭉칠 수가 있을까요? 이심전심 이신전심으로는 괜찮아요 저는 이심전심 나의 개미 투자의 마음 2020년도에 그랬었잖아요 2020년도에 삼성전자가 오를 때 정말 이신전심 이심전심 단합된 마음으로 이제 주가가 팍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우리 막 이렇게 방송에서 여러분 삼성전자가 팔지 맙시다 뭐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되면 그거는 담합이나 이렇게 약간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아니 저는 궁금해서요 왜냐하면 그 외국인이 공매도 포지션을 해놓고 본인들은 또 선물을 이용해가지고 샀다 팔았다를 하면서 하방향으로 내리끌리면서 돈을 벌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닥 기분 좋은 소식은 아니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 두 분에게 오늘 장 그리고 내일을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키워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공개해 주십시오 아 참 고생이 많다 한자 찾아내려고 마중지봉이라고 김정은 차장님 써주셨고요 이준전 차장님은 시선 뭘 보고 있느냐 이거 눈을 얘기하는 시선인 거죠? 시선 시선 오늘은 시선 먼저 들어볼까요? 우리가 이제 저기 손흥민하고 케인하고 잘 맞지 않습니까? 지금 40개를 서로 주고받고 하고 있고요 저는 케인이고 손흥민입니다 어제 그제인가요? 손흥민이 헤드트릭을 기록했을 때 두 번째 골을 한번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골은 케인이 손흥민을 찾았습니다 손흥민을 보고 어시스트하면서 손흥민이 들어가면서 골을 넣은 아주 꽁짝이 잘 맞은 그런 골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시선, 시야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축구에서도 일단 시선이라는 것은 어느 곳을 바라보느냐라는 거고요 시야라는 것은 얼마만큼 볼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조금 넓게 봐야 되는 거고요 좀 깊게 좀 봐야 되는 거고요 시선이라는 것은 어느 쪽을 봐야 되느냐 오늘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움직임 외국인들의 어떤 시선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됐을까 이제 시장의 어떤 개미 여러분들도 물론 투자를 하시고 시장이 하나의 어떤 매수 주체로서의 어떤 등장이 있지만 그래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한 30% 정도밖에 없지만 그래도 영향력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외국인들의 시선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일단 한번 봐야 한국 시장에 대한 흐름이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서 그냥 단순히 반등해서 끝날지 그런 것들을 한번 또 챙겨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들은 선물 시장에서는 매수를 했습니다만 우리 현물 시장에서는 역시 매도 우위를 보였다라는 점 이것이 약간 좀 껄적지근한 그런 어떤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선 그러니까 오늘 대영주 중심으로 해서 상승세가 물론 나왔고요 지수의 반등폭도 컸습니다만 외국인들은 아직 한국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플레라는 어떤 큰 벽이 있습니다 우리 FMC가 금리를 인상하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의 어떤 전쟁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그에 따른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면서 이것도 역시 인플레에 부합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와 그 다음에 금리 인상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리오프닝에 대한 이야기 이 세 개가 아직까지 크게 이 범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외국인들은 이러한 어떤 리스크를 위험 시장을 아직까지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아니다 라고 일단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시장을 보통 이제 신흥시장 보통 이제 위험자산 축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 더 약간 좀 안 좋은 쪽 프론티어 마켓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베트남 정도로 일단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기사 보셨을 거예요. 스리랑카에서 일시적인 디폴트를 했다 소유사태를 알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는 물론 그런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식량에 대한 어떤 문제도 있을 테고요 여러 가지가 복귀적으로 작용하면서 옛날에 우리 IMF에 대한 어떤 움직임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익힐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금이 갔다 그러니까는 땜에서 금이 가기 시작하면 그게 언제 어떻게 또 터질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부분이 외국인들을 이런 위험자산으로 끊어 들어오리는 것을 좀 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러한 인플레이션이라는 또 긴축이라는 이러한 축이 이렇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또 어제 이제 물가지수가 상당히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장 초반에는 좀 상당폭 올랐다가 밀리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긴 했었는데요 뭐 이러한 어떤 반등폭은 나타날 수 있을지언정 추세적인 어떤 흐름은 가꾸기가 좀 힘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어떤 시선을 조금 더 여러분들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눈치도 봐요 예를 들면 지금은 아 아직은 위험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도 보면 3전은 얼마 안 팔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어 이거 기관이 매수세 들어오는데 괜히 여기다가 고면도 치거나 뭐 했다가 우리 물릴 수 있고 잃을 수 있으니까 요거는 조심해야겠다 이런 식의 눈치 싸움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한 외국인들이 이제 뭐 해지펀드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한 10조 정도 매도를 했다 외국인들이 근데 이 매도한 자금이 어떻게 보면 액티브 자금이다 빨리빨리 움직이는 모멘텀 플레이를 하는 그런 자금이었다 그래서 영국계 자금 저쪽 네덜란드 우리 버진 아일랜드 케이만 군도 뭐 이런 어떤 조세 회피 지역에 있었던 그런 어떤 해지펀드 계열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얘기 나왔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외국인 자금 하면 미국계 자금은 일단 중요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계 자금은 약간 좀 패시브 그러니까 추세적인 어떤 움직임을 쫓아가는 그런 자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자금들은 한 2조 원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외국인들이 많은 것을 매도한 걸로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 패시브적인 어떤 움직임은 아직까지 한국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좀 남아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좀 외국인이라 그래서 다 같은 똑같은 외국인이 아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세포탈 지역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앞잡이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그 쪽은 조금 팔았는데 그렇죠 듬직하게 뭐 사들이는 쪽은 아직까지 우리는 나쁘지 않게 보는데 라는 느낌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유수나 재료나 우리도 이제 여러분들도 막 그런 거 있으실 겁니다 유수 아니면 호가 이런 거 보면서 이렇게 오락대락 하면 뭐 팔아야지 사야지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저기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보다는 약간 좀 느긋하게 한 발 뒤에 뒤에 가서 한번 생각해보고 접근하는 거 그런 어떤 외국인들이 어떤 패시브 자금 이런 것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영국계 자금은 나가는 게 좋아요 영국은 그 예전에 신항로 개척 시대 때부터 어디든 들어가면 그 나라가 좀 망가져 제가 별로 그 쪽 안 좋아합니다 나라를 싫어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자국한테는 굉장히 이득이 되지만 현지국한테는 마이너스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거는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오늘 이주민 차장님 되게 좋은 이야기 해주셨는데 너무 좋았어요 이런 것도 이제 팩트 체크가 필요하죠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인 투자자는 등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수급 동향은 다 파악이 됩니다 사실 그런 것 때문에 MSGI에서 선진국 지수 하려면 이것 좀 없애라 없애라 막 그러고 있거든요 그렇지 내가 거래하면 바로바로 들통나마 하기 싫어 그런데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느냐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매월 한 둘째 주 정도에 전달 거를 알려줍니다 이번 달에도 이제 11일 날 나왔거든요 네 따끈따끈한 자료인데 이거 한번 좀 보여주시면요 오 너무 좋다 이중찬이 말이 딱 맞아요 정확합니다 틀린 말을 하시진 않았었겠지만 자료를 자료로 보여준다는 거죠 네 여기 보시면 국가별 상장 유식 순매수 동향을 보면 영국, 룩셈부르크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월에 1조 7,000억 원 2월에 1조 2,000억 원 1월에 2조 3,000억 원이니까 이거 얼마에요? 5조, 6조 한 6조 정도 영국에서만 팔았네요 영국에서만 6조를 팔았어요 이야 사실 이거를 보면 약간 몇 가지 유출을 해볼 수 있는게 아까 해시펀드 이야기도 하셨지만 그러네요 영국 지금 좀 힘든 상황 아닐까요? 유럽이? 유럽이 굉장히 힘든 상황 그렇죠 가장 위험하다고 하는 곳이 지금 유럽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돈을 찾아가는 그런 것들도 있을 것 같고 파운드가 오를 것 같아 그리고 얘들은 뭐 이렇게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유럽계 자금은 장기 투자 자금이라고 잘 안 보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건 미국계 자금은 이제 3월에도 한 1조 정도 들어왔다 어허 그래서 좀 긍정적인 생각을 좀 해보고 네 그리고 제가 숙제남에서 아 그때 없었나? 숙제남에서 했잖아요 액티브 자금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데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외국인만 좀 들어오면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 네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개인주자자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 심리 이런 거에 그냥 조금 기분 좋게 해드리고자 가끔 추임새나 애드립이 센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마음이 안정이 된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야 이름도 어려워 마중지봉 마중지봉이 뭐예요? 마 이게 밑에 적어놨죠 인삼밭의 쑥이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잡초 잡초잖아 네 마중 지봉 지봉 예 쑥봉 자입니다 이 봉 자가 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쉽게 말씀을 좀 드리면 어 그 말씀 드리기 전에 혹시 만유인력의 법칙을 누가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알죠 뉴른 아 역시 대단하십니다 뉴턴의 3법칙 뭐요? 뭐 이거? 아 그건 아니야 이거 뭐 있잖아 이거 저 문과라가지고 죄송합니다 저도 문과입니다 시간 가기 전 넘어가겠습니다 다 아시는데 나중에 한토 홈페이지 댓글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토 유튜브 채널에서 네 그래서 아이장 뉴턴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에 남들보다 그분이 좀 더 나은 거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이제 좀 더 지적으로 성숙해 있었던 그런 부분들은 사실 많은 성인들과 많은 그런 지적인 그런 책들 이런 부분들 그런 위인들의 지식들을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랬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마중지봉이라는 말도 같은 말이에요 사실 인산밭에서 자라나는 쑥은 굳이 손을 대지 않아도 잘 곱게 잘 자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업혀가라 그렇죠 적당히 업혀가라 예전에 이제 저도 말씀드렸던 그런 청학동 같은 스타일의 이야기이기도 한데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을 사실 좀 기다렸습니다 수급 쪽으로 어느 쪽의 시장에 이익이 늘어나는 쪽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오늘 업종별로 보면 사실은 여러 가지 업종 중에서도 수출 관련된 업종들 조선주라든지 그리고 우리 아이티주 관련된 주식들 그리고 정유주들 그런 수출 관련된 업종들 그런 기업들 이익이 늘어나는 그런 기업들에서 주가의 상승텀들이 좀 더 크게 나왔는데요 간단히 그것 관련해서 일단은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는 방법 그중에 사실 요즘에 제일 어느 분의 어깨 위에 타고 싶습니까? 저요? 인태? 네 요새 저는 좀 보고 있는 게 네 약간 미용 쪽 아 진짜 진짜로 요걸 그냥 말 그대로 네 개인투자자의 수익만을 생각하고 얘기할게요 네 지금 어깨에 올라타려고 하면 거인이 누구냐 거인이 누구냐 투자의 대가 당선인 아닐까? 에휴 큰일났네 아니 워렌버핏 네 맞습니다 제가 워렌버핏이라고 워렌버핏 사실은 작년까지 재작년까지 워렌버핏 어르신 얘기는 거의 없었어요 왜 없었냐 성과가 별로 안 좋았거든요 재작년에 캐시우드였죠 캐시우드 누나 캐시우드 누나 우리 또 테슬라의 형님하고 그런 분들의 지금 다 회자되었었는데 결국에는 워렌버핏 우리 스승님께서 지금 많이 회자가 되고 있고 버크세스 해소에도 계속 신고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그런 인사이트를 어떻게 보느냐 정프로 어깨에 타시면 안됩니다 큰일나요 큰일나죠 징징됩니다 정프로 어깨에 타면 어깨 춤추죠 그렇죠 타산지석 삼기에는 좋으시죠 네 아 죄송합니다 이어서 빨리 본론으로 좀 들어가세요 일단 오늘 시장 관련해서 간단히 조금 정리 잠깐 도와드리면요 어 어 지금 역시 러시아에서 어 포틴은 평화협상이 막다른 길로 가있다 그래서 전쟁 지속 의지가 시사를 했고요 그리고 미국이 또 우크라이나에 9천억 상당의 무기를 추가 지원한다는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LIGNX1은 그리고 우리나라 방위산업주 역시 재차상승세가 나왔고요 또 하나 어 우리 세아제강이나 동국제강들 어 그리고 S오일 이런 기업들은 역시 이제 물가인상 그리고 어 LNG선 관련된 그런 부분들 여러가지 이런 부분들에서 어 오늘도 좋은 양호한 흐름들이 나왔었고요 앞서 어 박차영이 말씀 주셨듯이 LG전자가 전기차 충전사업을 차세드 먹거리로 선정하면서 어 전기차 충전 서비스하고 있는 LG 헬로비전 이런 기업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이런거는 또 화재가 발생했는데 오창 생산공장이 또 재개가 했다는 그런 이슈들 그런 이슈들로 또 상승 흐름들이 나왔고요 에코프로비엠이나 그 외적으로 만도와 한국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도 자동차 관련해서 또 좋은 호재성 지수들 이야기들로 주가 상승이 나왔고 역시나 이제 쌍용차 관련해서 계속 등락하고 있는데요 쌍방울에서 또 바톤이 이어나가면서 케이지그룹 관련해서 그리고 코미코라는 관련된 기업들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쌍용차 관련된 기업들은 조금 조심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바이오주들에서는 한미약품은 호재액성 라이선스 계약으로 강세를 보였고 반면에 일동제약은 세무조사 그리고 치료제 개발 차질 이런 부분들로 또 주가가 좀 하락했던 하루였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히 정리를 도와드렸고요 간단히 예전에 사실 미주미에서 미주미 아시죠 미국 주식의 미시다 네 맞습니다 장호석 부사장님께서 한번 나왔던 언급했었던 그런 방법이에요 오렌 버핏이라든지 아니면 블랙락이라든지 이런 기관 해설 우리나라 연기금도 있어요 여기에는 이런 기관들이 어떤 종목들을 사고 팔았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거의 공시해야 될 그 시점부터 거의 실시간으로 공시 임무가 있는 그 시점부터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관련된 사이트는 제가 한국투자증권 유튜브 채널에 댓글로 링크를 걸어놓을 테니까요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 좀 더 깊은 내용을 알고 싶다 하시면 장호석 부사장님의 그런 유튜브 채널 위주미 채널에 가셔서 또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을 잠깐 한번 보여주시면요 사이트는 나중에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그 사이트를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이 이야기는 꼭 오시라는 얘기에요 한국투자증권 유튜브 채널에 오셔서 보시고 댓글도 좀 확인하시고 지금 우리 두 분 앵커님 두 분께서 살이 좀 많이 빠지셨습니다 제가 지금 7kg가 빠졌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는 내가 하는데 당신이 빠져요 우리 둘이 합쳐서 저도 한 7kg 빠졌어요 어이구 네네 몇 kg 빼기로 했죠 우리? 15kg 15kg 근데 벌써 7kg 뺐어요? 아니 근데 7kg 상황에서 지금 한 줄을 그대로 가고 있어요 정책이 정책이 지금 15kg 빼면 저희가 커피 천잔 쏩니다 근데 천잔을 어떻게 쏠지는 이제 뭐 나중에 네 나중에 방법은 이제 한국투자증권 댓글 유튜브 채널에서 네 쏩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어 사이트는 여기 위에 제일 위에 나와있고요 종목은 종목이나 그 기업들 티커를 여기 입력하시면 되는데 버크세소에는 brk a나 b 입력하셔도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네 일단 이 사이트를 그대로 제가 링크를 걸어드릴 거고요 어 보통 이제 번역 서비스가 있죠 번역 서비스를 눌러보시면 휴대폰 모바일로도 다 번역이 다 돼있어서 웬만큼 다 이해가 가실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어 지금 작년 연말 기준으로 공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어 작년 한 해 그 결산하는 그런 공시 내용들은 3월 달에 결산 공시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 제일 최신의 공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샀었던 다섯 종목들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한번 더 이쪽에 들어오셔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 보시게 되면은 쇠브론 그리고 뉴홀딩스 이거는 브라질에 우리나라 케이뱅크 같은 카카오뱅크 같은 그런 인터넷 브라질 좋다고 하더니 그렇죠 그래서 그쪽에 있는 최근에 지난 분기에서 작년에 샀었던 그런 종목이 되겠고 그리고 액티비전 블리자드 다들 아시는 그런 기업들이 들어가 있고요 팔았던 기업들 여기 에브비 브리스톨 마이어스 비자 테바 이런 뭐 바이오주들을 좀 팔긴 했네요 그리고 여기에 제일 하단 부분에 있으면 어떤 종목들을 들고 있는지 최고 많은 비중들을 들고 있는 비중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일 많이 들어온 게 역시 애플이죠 애플이고 그 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코카콜라 이런 종목들이 있고 포트폴리오를 제대로 한번 보시려면 이 종목들은 크게 변동 사항들은 없었어요 그리고 애플 비중은 거의 절반 가까운 비중들을 아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작년에 특정 분기에서는 비중을 줄였어요 비중을 줄여도 굉장히 많은 비중이 애플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애플 많은 비중들을 보시면 되겠고 비중이 어떻게 변동되었는지도 여기에 다 나옵니다 일단은 비중 순위로 해서 여기 랭크 보이시죠 랭크에서 비중 순위가 나오게 되겠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역시 옥시덴탈 베트럴륨이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네 그리고 그 밑에도 쉐브론 또 비중을 또 늘렸습니다 이렇게 비중 조절까지도 나오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니까 거인은 이렇게 미리 이런 상황들을 좀 얘기를 했는지 이런 종목들이 있었고 이게 작년 말 기준에서 올해 얼마나 올랐는지 주가 한번 관심있게 한번 찾아보십시오 해외 주식들 관련해서 조금 놀라시기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좀 거인들의 동향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KR 이거 우리나라 아닙니다 소비자의 비중을 조금 줄였던 것들이 있고 관련된 기업들이 비중을 줄였던 기업들도 이렇게 다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요 시간 되실 때 꼭 한번 들어가셔서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좋은 거인들과 함께하는 그런 인사이트를 키우실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인들의 어깨에 올라타실 분들은 확인하시면 되는데 요건 저희 유튜브 한국투자증권 우리 저희 방송 댓글에 고정란에다가 댓글로 링크 달아 놓을 테니까요 가서 한번 확인을 했으면 좋겠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여의도 손흥민 김종문 차장님의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라 뉴튼은 주식해서 망했죠 너무 오래전 주식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굉장한 업적 물리 용기는 주식 방송이라는 얘기지 왜 지금 마감시황 우리 마감시황하는데 해외주식 뉴튼은 거인의 거장의 조언을 별로 안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럼요 오렌 버핏 스승님도 그 위에 스승님은 벤자민 그레인 형이시고요 뉴튼은 언행 불일치였던거지 거인의 어깨에 안 올라타고 본인이 거인인 줄 알았어 본인이 거인이야 너무 그때 당시에는 주식의 위인들이 없으셨으니까 지적으로 이제 뭐 과학적인 뭐 그런 쪽에 대가시죠 이건 지금 우리 시장 마감시황이니까 네 이렇게 끝내면 안되고 맞습니다 우리 시장 것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버크샤에서 보고 약간 투자에이저를 우리 시장에서 얻는다라고 하면 뭐 어느 쪽이 좀 괜찮을 것 같다 그 부분을 지금 제가 주간 단위로 제가 우리나라 기업들 어닝스 가이드 어닝스를 실적들을 제가 소개해 드리고 있잖아요 네 이번 주 거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 부분 보시면 오늘 올랐던 종목들과 거의 유사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향후 시장의 방향성도 일정 부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꿈틀 움직였으니까 여기서 고개를 팍 쳐든 애들이 아무래도 향후에도 더 좋을 가능성이 높다 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화면 한번 또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어 어 지금 제가 준비한 하면은 전 세계에서 또 지난 한 주 동안 업종별로 이익이 늘어나는 그런 섹터를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역시 에너지네 네 역시 에너지와 비철금속 오늘도 우리 SO1 관련된 기업들 SO1 그리고 새하제강 동국제강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죠 역시 관련된 부분들이 순이익 전망치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게 거의 월간 주간 계속 이런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반면에 그 외적인 기업들은 또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데 이게 우리나라까지도 같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단으로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페이지를 준비를 해왔고 한국 주식 시장에서 이익 동향들 여기 뭐 이익 전망 섹터들은 크게 뭐 다르지가 않고요 종목별로 보시면 역시나 우리나라 이익 전망치가 늘어나는 기업들 그리고 어 조금 하락하는 기업들 디테일하게 맞진 않지만 그래도 어 조금 러프하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어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뭐 이익 컨센스가 크게 두 자릿수 이상 바뀐 게 아니라면 어 유의미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익이 늘어나고 있는 쪽은 어 역시나 뭐 철강주들 그리고 GS 화학주 정유주 이런 기업들 그리고 비철금속 관련된 철강주 고려에 이런 기업들이 대한제강 아 이거 대한제강 좋아하시는 분 계신데 그죠 네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건데요 사실 에너지 화학 철강 뭐 이쪽은요 사실 지금 현재 딱 이 이슈에 너무 부합하는 종목들이라 네 네 어 물론 변동폭이 크거나 지금 현재 이익은 대단히 좋을지 몰라도 그렇죠 이게 꺾이는 순간 정말로 크게 꺾이면 이 주주분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외하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문점이 요 전체적으로 개별 기업들 특히 이제요 작은 사이즈에 미드텀에 해당되는 기업들 뭐 대한제강이라든지 오늘 말씀드렸던 그런 중형 수준의 기업들은 변동성이 최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 안에서도 GS 이 회사 한번 보시면 네 GS 정유기회부가 계열사를 지주회사긴 합니다 하지만 그 GS 칼텍스가 안에 큰 이익을 부담하고 있고요 PR 별류 보시면은 2.5 정도 나오고 있고 이익 전망치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자조 화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자 화면 한번 보시면 네 별류가 아직도 싼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추세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GS 같은 경우는 이게 에너지 기업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지주회사입니다 지주회사 느낌인 거죠 네 맞습니다 지주회사들이 요즘 분위기가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전반적으로 하지만 좀 길게 놓고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사실은 밑에 바닷건에서는 꽤 올라왔지만 정고점 대비해서나 그럴 때 대비해서도 작년 대비해서 실적이나 이익들은 늘어나고 있는데 네 주가는 사실은 겨우 밑에서 이제 머리 들고 있는 그런 수준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현 기업들의 위치까지도 한번 파악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월요일날 말씀드렸던 그런 방법과 같이 이런 부분들을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좀 유의미하게 봐야 될 것들은 이익 수준들이 급격하게 빠지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이게 두 자릿수 이상 크게 빠지고 있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뭐 제이콘테트리 그리고 항공주들 역시 그리고 뭐 학주들도 개별 기업단에서는 이렇게 다르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두 자릿수 대 가까이 하락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은 조금 조심스럽게 볼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비교해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은 참고하시고 제가 또 정기적으로 계속 안내를 올릴 테니까요 하나의 참고 자료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아이러니하네요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 오늘 폭등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참 이익이 두 자릿수로 빠지는데 폭등을 하는 상황은 네 이거 주간 상승률을 보셔서 괜찮아요 그동안 좀 빠졌어요 다른 기업들 좀 안정찾고 이런 시장에도 나홀로 소외받았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선반영 부분들을 이해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전체적으로 밸류 수준으로 보면 사실 싼 건 아니고요 이익이 얼마나 늘어나느냐가 향후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사람이라는 게 마음이 간사한 게 떨어지고 있을 때는 어쩌지 어쩌지 불안하다가 탁 하고 꺾이는 중간 막 사고 싶죠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하루 올랐으니까 네 앞으로 뭘 사면 좋을까 며칠 더 오르겠지 간사해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때 그때 좀 조심하셔야 돼요 네 개인들은 아마 많이 듣겠죠 무슨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너 그러다 큰일 난다 이러면서 안 됩니까? 이름만? 전형적인 주린이 생각인 거면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솔직히 제 얘기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그냥 솔직히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공감해 주실 거예요 진짜 공감해 주실 거예요 근데 일단 시장 내부적으로 일단 시장 내부적으로 아까 이제 종목별로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오늘 움직이는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화면을 잠깐 좀 보여주시면요 오늘 움직이면은 이제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전통적인 산업 또 굴뚝 산업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올라온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역시 이제 기관들의 어떤 움직임이었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기 전자 쪽에서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랜만에 올랐고요 삼성 SDI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 2차 전지 관련 주들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이제 다시 또 시작하는 건가요? 라고 아까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글쎄요 2차 전지는 어떻게 보면은 매수 관점으로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그런 산업이라고 보입니다 성장성이 분명히 담보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 중간중간에 노이즈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노이즈에 연연하지 말고 조종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일단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고 조종시에 그렇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매수 관심을 좀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오늘 이제 2차 전지 관련 주들이 올라간 이유는 아마 현대차 정의선 회장님께서 미국에 가셨죠 네 뉴욕 오토스인가 거기 네 그래서 3,600억을 투자하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어떤 모멘텀이 2차 전지에 좀 불어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중소형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도 대거 급등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저렇게 보면 모네 수련 이딴 거 안 봐요? 저는 저 그림이 너무 예뻐 저렇게 빨간 그림 아름답네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LG전자가 좀 움직였어요 네 LG전자가 오랜만에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인데 보통 이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대형주의 신저가는 매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도 오늘 신저가에서 올라왔죠 올라왔죠 삼성전자 5일째 신저가였어요 그러니까 신저가가 신저가가 나타나거나 신저가에 근접하거나 그러면은 그 기업이 특별한 어떤 하자가 없는 한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게 유효하다고 보입니다 근데 LG전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뭐 휴대폰이라든가 기타 적자 사업 부분 다 정리하고 오늘 이제 뭐 또 충전 사업한다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LG전자가 이 전장 부품 쪽으로 특허가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애플하고 좀 연결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익도 한 5천억 원 이상 더 크게 나타난 또 애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그런 흐름이 바닷건에서 나왔다는 점에 일단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종일 차장님 가드 잠깐만 올려주시면 제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우리 개미들의 어떤 이야기 쭉 나왔을 때 그래도 나는 버틸 거예요 어 나는 뭐 새로 살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신저가 뚫고 내려가면 사라는 말씀 안 하셨던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신적 대영주의 신저가는 매수다 난 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사놓고 하셨어요? 네 신저가 대영주의 신저가는 매수다 저는 그렇게 단점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띄었어요 귀를 닫았네 내가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거든요 좀 풀스윙 하려다가 이렇게 맞았네 아 이게 그런 근데 확실하게 만약에 삼성 신저가에 떨어지고 나서 신저가 딱 뚫는 거 보고 사신 분들은 오늘로써 다 그냥 이익이 되셨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단계적인 시각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아 그래요? 네 어쨌든 신저가가 근접을 하거나 뭐 어제 신저가에 사신 분들은 물론 기분이 좋겠죠 내가 딱 맞췄다라는 그런 기분 그런 것들보다는 신저가가 왔으니까 한번 접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서서히 접근을 하셔야지 그냥 낼름 이렇게 사버리면 그게 또 아닐 수도 있거든요 신저가가 아닐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항상 신저가를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면 확인은 뭐예요 제가 여기서 아까 물어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 뚫고 내려갔을 때 개미들한테 항상 우리 개인투자자 여러분들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발끝에서 살 생각하지 마라 맞아요 무릎까지는 올라와서 사라 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오늘 한 방에 무릎까지 지금 올라온 거 아닙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어디가 무릎이에요 어디가 무릎이에요 어디가 무릎이에요 그거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그거는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기본은 돼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어디 비빌 언덕은 분명히 있다란 말이죠 비빌 언덕은 있고 그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기술적이라는 거는 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 일단 긴 양손을 하나 뽑아냈어요 네 뽑았죠 네 근데 이게 곧바로 우리가 뭐 8만원 9만원 가겠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지 않습니까 안 하죠 그렇죠 어쨌든 외바닥입니다 네 외바닥을 하든 아니면 그 다음에 쌍바닥을 짓든 삼중바닥을 짓든 아니면 저점을 높이든 분명 그런 흐름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매수를 못했다 안타깝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일단은 올라갔다 조정을 분명히 받을 거예요 되게 슬픈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니까 네 뭐가 슬픕니까 그게 어차피 정확한 짐바닥을 찾아서 가는 그런 과정이니까 네 그렇게 너무 우려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성질 급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들어가셔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해요 무방하다 네 좋습니다 저도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한 가지 팁을 좀 드리면 대형주가 저점에서 크게 올라갈 때 사실은 주식은 오르는 날보다 내리는 날이 더 많아요 우리가 좋을 때 치해 있다 보니까 좋은 기후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근데 내리는 날이 다만 오를 때는 또 급격하게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급격하게 오를 수가 있지만 거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 가능성은요 거래량을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오늘같이 이렇게 장대 양봉을 세운다 정말 뭐 어저께만 샀어도 아랫께만 샀어도 표준화인가요? 아랫께가? 아랫께는 지금 못 알아듣는 사람이 전국에 한 3천만 있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표준어로 요즘에 쓰고 있어서 아랫께 아랫께 저희 경상도에서 그래서 월요일날 만약에도 월요일날 사셨어도 되는데 너무 아쉬워서 못 사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오늘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그렇게 평균 거래량보다 많지 않았어요 이럴 때는 조금 가능성이 다시 살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고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는 주가에서 큰 방등이 올 때 거래량이 터지는 거 한 일주일 한 달간 몇 달간의 거래량이 장대 거래량과 장대 양봉은 조심하시고 조금 매수에 가담해야 된다 정말 사야될 기억 그게 조심하라는 말이 급등할 수 있다 이거는 거래량이 많아지면 이제 다시는 못 올라탈 수 있으니까 그거는 주의깊게 보고서 들어가려면 마음을 먹고 들어가라 경험적으로는 그랬습니다 제가 아니 근데 지금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어 떠먹여달라고 한다 네 저는 우리 같은 주린이 여러분들도 어떻게든 떠먹여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 떠먹여드린다는 게 오늘 사요 말아요가 다 떠먹이는 거지 우리 오늘 배운 여러분들은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럼 난 앞으로 거래량이 터지고 만약에 이 가격 상승이 쫙 올라오면 이때는 놓치지 말아야겠다라는 마음은 먹을 수 있으니까 배운 거죠 뭐 확률적으로 그런 가능성이 높았다는 거지 무조건 맞다는 건 아니지만요 아 그럼요 항상 말씀드리면 투자는 본인 개인에게 결정권이 있고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데 그렇죠 저는 그 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드리는 주린으로서의 어떤 약간 한심한 표정으로 아뇨아뇨 제가 그 주제로 책을 썼거든요 어 아 또 책 썼어 또 한번 또 강의를 방송 마치고 좀 해드릴게요 그 주린이를 위한 어떤 그런 마인드 그렇죠 무릎이 어디냐 어 그거 썼다고 그렇죠 무릎이 어디냐 어깨가 어디냐 그거를 책 나오자마자 매 월수금 매번 매번 한 뭐야 다섯 분씩 아 다섯 분은 좀 맞다 두 분씩 선정해서 매 월수금마다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릴게요 왜 이 박진영 선생님 책 나오면 우리 주인 여러분들 가지시라고 허준 형님께서 사주신다는 말씀 그래야 되나 네 그럼 나는 추천료에서 빼면 마이너스 될 것 같은데 뭐 까짓건보는데 제가 몇시꺼번에 사주면 아 제가 드릴게요 제가 드릴게요 무릎이 어디냐 저는 약간 이제 이중희 차장님이랑은 생각이 좀 다른데 어 신저가에 사면 절대 안된다 어 라는 주의에요 모든 종목이 아니라 대형주 그렇죠 대형주 어 근데 이제 좀 이제 많이 떨어진 거는 네 조금 돈을 더 주고 사는게 저는 현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워낙 많이 깨져봤으니까 어 이 경험 네 많이 날리셨더라구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그러니까 뭐 기술적으로 봐야죠 기술적으로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 드리려니까 약간 뭔가 종목 추천처럼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안되니까 그러면 아예 마음을 먹고 다음번에 한번 한번 제가 그거는 정리를 해서 이름들 지워놓고 한번 이렇게 하는 정리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오면 뭐 안되면 뭐 박챙챙 채명이 안된다고 하면 제가 뭐 메시권 사서라도 개인사비로라도 제가 할테니까 왜냐면 주린이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제가 이게 정말 어렵다고 하는게 그러니까요 제가 4년을 투자를 했고 이 경제방송을 진행한지가 뭐 한 6개월이 넘었어요 다른 데서도 하고 그랬거든요 알면 할수록 더 어려워 그러면 우리 이렇게 경제방송을 볼 수 밖에 없는 주린이 여러분들은 실력을 쌓는데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겠구나 너무 어렵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든 우리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4시 14분이니까 네 정말 뭐 꼭 남겨주실 말씀 있으시면 놓고 가셔도 됩니다 아 지금 아까 신저가 안된다 그래서 화나신거 아니죠? 기종이 잘 대형주의 경우에 그렇죠 대형주의 경우에는 신저가로 내려갔을 때는 굉장히 주의깊게 봐서 투자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게 좋은데 그렇죠 그러면 대형주로 갈수록 더 그런가요? 그러니까 대형주 중에서 큰 대형주와 중간 대형주 이렇게 있다고 치면 그런게 있나요? 중간 대형주 예를들어 삼성과 하이루스는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중형주? 대중형 대중형 어쨌든 큰 주식은 일단 그렇게 큰 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위기 상황이 닥쳐 시스템 시장에 어떤 시스템 리스크가 나타나면 어쩔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거는 어쩔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그러면 각 개별 종목군의 움직임을 보고 접근하시는게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결국 이제 튼튼한 종목들은 올라오니까 싸게 사면 좋은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분 좋은 토론 많이 나왔습니다 자기 좋아서는가봐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단은 세트 중에 퇴물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근데 요거는 오해하지 마세요 저분이 저를 싫어하거나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게임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저를 퇴물형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어떤 키워드처럼 해가지고 장난을 쳤던게 있어서 그래서 그거를 아마 아시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저의 스타일이나 저의 뭐 어떤 것들이 한심해 보이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저를 한심하게 보는 분이 백분이고 어 뭐 야 정말 허준이 우리 주린이들한테 도움이 된다라는 마음을 가진 분이 잘한다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당연히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는 노력하고 싶어요 허준 진행 좋다는 댓글이 엄청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같이 요트 삽시다 농담인거 알죠 이런거 진짜로 듣지 말고 자 오늘 박재경의 숙제남 이제 남은 시간 14분이기 때문에 빨리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CPI부터 얘기를 좀 해야겠죠 어제 이제 가장 중요한 이벤트였고 CPI 때문에 지난주에 계속 좀 말씀드렸던게 다음주 별로 장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왜요? CPI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좀 정리를 하고 어 가야될 것 같습니다 대신증권의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뭐 그림 몇개 보시고 하면 될 것 같아요 3월 미국 CPI 41년 만에 최고치로 마지막 피날레 그러면 3월이 고점이다 그렇지 이제 뭐 걱정할거 끝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만 그 이유를 보면 어후 지금 CPI는 정말 미친 속도로 올라갔고요 역사에 없는 수준으로 40년만에 최대치 근데 근데 봐야되는게 딱 두가지입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줄쳐놨죠 빨간색으로 휘발유 가격 이 휘발유 가격은 왜 이렇게 중간에 선이 있을까요? 그게 너무 표현하기 힘들만큼 올라서 이거 숫자가 27%인가 올랐어요 전월 대비해서 전쟁 때문에 그런거거든요 사실 이게 계속될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겁니다 아마 네네 없을거고 또 하나는 중고차 가격이 빠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아 미국에서 중고차 가격이 빠졌죠 네 미국에서 중고차 가격이 빠진게 사실 이게 좋은거냐 나쁜거냐 이거는 애널리스트마다 조금 약간 시각이 좀 다른거 같아요 네 그런데 공통적인거는 어 빠지고 있으니까 빠지고 있으니까 2월달에는 휘발유 가격만 낮아지면 정상화될거야 근데 여기에 또 하나 붙여서 조금 걱정스러운거는 중고차 가격이 왜 떨어질까 왜 떨어진다고 생각 중고차 가격이 오른 이유는 공급병목 때문에 차를 못 구하니까 앞으로 반도체 수급이 이제 원활하게 되면 신차를 살 수 있을거야 그러니까 중고차를 비싸게 주지 말고 한두달 있다가 새차를 사자 음 그런거면 참 좋겠는데 그런거면 좋겠는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시장에서 몇몇 애널리스트들은 어 이거 수요 둔화의 움직임 아닌가 음 음 뭔가 이제 계속 너무 급하게 사고 싶으니까 중고차 가격이 막 급등한거잖아요 네 새차는 없고 네 그런데 아이씨 뭐 물가도 오르고 저축 제가 어저께인가요 저축률 보여드렸죠 저축률이 이제 많이 떨어졌어요 그전에 막 20몇 퍼센트까지 올라갔다가 저축 모아둔 돈도 다 썼고 차는 좀 다음에 살까 이렇게 되는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는 애널리스트들도 있더라구요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되고 그러면 CPI가 어떻게 될거냐 이제 뚝뚝 떨어지는거에요 그건 아니다가 중론이었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보면 서비스업 물가가 올라가고 있고요 네 주거와 관련된 물가가 여전히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항목별 기여도라는 걸 한번 좀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당연히 유가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 그거 말고도 주거비 주거비 음식요품 이런 데가 쭉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이 나서 전쟁이 나서 사실 국정물가계 이런 것들 많이 좀 올랐잖아요 네 그리고 집값도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모기지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집을 뭐 이게 사서 하는 이자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올라가다 보니까 물가 기여도에 사실 가솔린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이 밑에 올라오고 있는 음식요품 주거비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예전처럼 그렇죠 2% 어림없다 그래서 지금 8%긴 하지만 7%대 뭐 고공행진을 계속 좀 유지할 가능성이 당분간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물가가 피크아웃을 물가가 피크를 쳤다 네 사실 갑자기 또 전쟁이 막 크게 또 발발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나 이제는 피크를 쳤다라고 보는 게 정상적인 시각 대부분의 시각인 것 같고 여기서 조금 더 유출을 뭐 좀 해보면 수요의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 중고차가계에 이렇게 빠진다라는 것은 수요의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는 시각도 좀 있다라는 게 이제 CPI 관련된 대부분 보고서에서 나온 내용들이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CPI의 가장 큰 영향을 지금 주고 있는 것은 그전까지는 코로나나 이제 물류 상황이었는데 네 지금은 전쟁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전문가 여러분들의 의견도 정말 많이 다를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어떤 의견이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을 투자자 여러분들이 듣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항상 그 방송을 진행하는 방송에 맞는 MC가 되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 저는 역사나 밀리터리 방송을 제가 또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전문가 아니십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마리오플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압도적인 화력으로 마리오플을 둘러싸고 러시아가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인데 한국 네 마리오플 그 크림반도와 러시아를 잇는 그 라인이거든요 네 어 여기서 사실 굉장히 슬프지만 저는 경제방송의 지금 MC이기 때문에 네 도덕성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일단 차저하고 전쟁 상황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네 마리오플 함락은 러시아한테는 정말 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룩하려고 할 거거든요 그리고 전승기념일이 이제 러시아가 5월 9일이니까 네 그렇게 따지자면 5월 9일 전쟁 끝나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기에 맞춰서 푸틴은 그거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에요 안 그런 사람도 분론이 있습니다 굉장히 크게 더 갈 수 있다고 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따지자면 한마디로 이것에 대한 악재가 어떻게 되느냐는 모르겠지만 마무리되는 시점은 그 정도 라인이 아닐까 늘 많이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약 20일 정도 20, 30일 정도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식을 투자하시는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한 걱정은 20일에서 30일 정도를 저쪽이면 결판이 나라는 마음으로 좀 투자를 하시면 불안감에 시달리지 마시라고 그러면 조금은 뭔가 그때는 결론이 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드립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뭐 어떻게 되든 정말요 뭐 질소탱크가 터졌다는 화학무기 이런 화학무기 화학무기가 나오고 요즘에는 너무 간절해서 그런지 SNS에 가짜뉴스 같은 게 암살당했다는 가짜뉴스가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제넌스키가 아니라 러시아 쪽이 푸틴 그러니까 좀 정말로 그때 4월 1일 날 만우전을 날 그런 거 많이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혼란의 시기다라는 그래서 예전에 그 우리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화살 쪽 있었잖아요 아 네네네 약간 뭐 그런 혼란을 보는 것 같은 그래서 마음이 좀 너무 안 좋긴 한데 네 어찌됐든 우리는 마음속으로는 항상 이 지지를 우리 질소탱크와 평화를 사랑하는 분들을 위한 지지를 하시고 투자를 위해서는 항상 마음을 곧게 가지시고 네 이런 다각화된 포트폴리오 마음 전략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아 일단 당분간은 큰 불은 하나 껐다? 걱정거리가 하나 해소됐다 모든 것은 이제 피크아웃 되고 나면 사실 최악의 국면 그러니까 가장 어두울 때 네 그 다음에 이제 새벽이 점차 오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5월달 지금 이제 5월 이전에 물과 관련된 지표는 5월 FOMC잖아요 네 근데 지표는 안 나오거든요 마지막 지표였기 때문에 네 시장이 걱정하고 있는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는 조금 단기적으로 잠잠해질 거다 물론 이제 다음달 봐야 되겠지만 다음달 이제 FOMC 봐야 되겠지만 그러면서 어제 뭐 채권금률이 좀 떨어졌고요 시장의 우려는 살짝 하나 줄어들었다 음 그렇게 봐야 되는데 또 하나의 우려가 지금 두개가 남은 거네요 전쟁과 중국 어 그렇죠 어 아직 근데 긴축이 시작 안 한 상황이라서 테이퍼링을 시작을 안 했잖아요 근데 그건 했다 치잖아요 지금 아 그렇죠 시장에서는 이제 아 이미 시작한 거야 시는 거라서 글쎄요 그거는 이제 5월 FOMC 가봐야 중국이 이거 풀기 시작했던데 지금 맞습니다 아 돈을 이제 이번 주 좀 중요한 일이라서 그 얘기를 한번 좀 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 말 왜요 아니 중국이 돈 풀기 시작한다 이거 기다리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이제 중국도 좀 많이 올랐고 아 문제가 하나 좀 생겼어요 아까 이제 이중희 차이민도 스리랑카 디폴트 이야기를 했는데 네 네 네 치약고 치약고리가 있잖아요 어디든지 간에 어디든지 간에 시장이 뭐 이렇게 아 좀 압력을 받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이제 안 좋아지는 터져나가는 곳이 있죠 네 그런 신흥국가 스리랑카가 디폴트 선언을 했습니다 아 뭐 스리랑카 디폴트 이제 510억 달러가 없어서 어 아 IMF 구제금융이 이제 제공되기 전까지 네 이거를 잠정 채권상환을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스리랑카 중앙은행이 하드 디폴트 다 같이 죽는 거 네 그러니까 경착륙 이걸 막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하는데 지금 외환불고가 20억 달러뿐이 없다라고 해요 갚아야 될 돈은 40억 달러인데 아 아 근데 갚아야 될 돈은 그렇게 많지는 않구나 스리랑카니까 아 좀 안쓰럽긴하다 그렇죠 그래서 구제금융이 아마 이제 들어갈 거 같은데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러시아 디폴트 없다라고 했는데 러시아의 철도공사가 14일 만기 낸 스위스 프랑 채권을 갚지 못해서 디폴트가 났고요 그러면서 이제 S&P 같은 신용평가사들이 S&P 같은 신용평가사들이 S&P 등급 이게 선택적 디폴트거든요 뭐 완전 디폴트보다는 한 단계 유의인 것 같아요 근데 디폴트는 디폴트죠 네 그래서 두 개가 디폴트가 나서 사실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굉장히 큰 위험이 오는 거 아니냐 라는 걱정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뭐 그렇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이제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되려고 하면 전염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국가로 우리 우리 IMF 때가 그랬었죠 여러 가지가 동시에 약재가 연쇄로적으로 하면서 우리가 IMF까지 오게 된 거죠 그렇죠 IMF에는 이제 그때 당시에 아시아권에 계속 이제 금융위기가 연쇄적으로 오면서 우리나라까지 와서 이제 아시아 금융위기가 지금 러시아는 뭐 그렇다 치고 스리랑카를 시작해서 이쪽이 사실은 생산기지인 곳들이 많잖아요 연쇄 디폴트를 걱정하는 분들이 분명히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이게 2010년 이게 식량가격이 올라가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해요 식량가격이 이제 아랍의 봄 2010년 티니지를 시작으로 했었던 아랍의 봄 네 이쪽과 유사하다 그런데 지금 식량지수가 뭐 계속 이야기를 드리지만 1996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네 141포인트 그래서 한 달 만에 12%가 당승을 했어요 네 못 먹고 사는 국가들은 그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엄청나죠 그러면 이게 좀 디폴트가 연쇄적으로 있을 수 있다 지금 러시아 제재라든지 우크라이나 사태 이게 좀 장기화됐을 경우에는 이 문제가 길어지면서 네 치약고리가 좀 터질 수도 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전염되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네 보면 여러분들도 이제 위험을 볼 때 요거를 좀 보시면 좋아요 요 표를 하나 좀 보시면요 네 지금 달러 지수가 막 급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제이피보건의 EMBI 스프레드 그러니까 신흥국의 추가 아 그 가산금리 네 추가 가산금리에요 네 예를 들어서 어 스리랑카에 돈을 빌려준다라고 하면 이자를 얼마 받을 거예요 뭐 한 50% 받아야 되죠 그렇죠 미국에 빌려준다라고 해야 되는 한 3% 그렇죠 네 그 차이가 이 스프레드거든요 아 그런데 위기 때마다 이 스프레드는 급등했었는데 네 지금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네 전이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그 이유를 어디서 찾냐면 이제 브라질이나 이런 국가들이 요새 굉장히 좋거든요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얘들은 원자들을 파는 국가이 때문에 그 그런 신흥국들이 괜찮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긴 좀 안정돼서 다 같이 죽는 그런 국면은 아니고 네 네 네 아까 이야기했듯이 중국이 돈을 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중국이 돈을 풀고 있다는 게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네 중국의 M2 이게 통화 네 네 통화거든요 네 통화량 유통통화? 통화량? 통화량? 네 이 M2 증가율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리커창 총리가 리커창 총리가 한 주 동안에 경제 위기라는 말을 세 번이나 반복했어요 오 여기도 지금 약간 똥줄이 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나는 왜 이렇게 당당했는데 똥줄이 타고 있었군요 똥줄이 타고 있습니다 경제 봉쇄하고 막 그런 상황이어서 서비스 PMI 막 급락하고 있고 사실 우리는 사실 봉쇄다운 봉쇄를 안 당해봤잖아요 안 해봤죠 우린 자가 격리 해보셨어요? 최초 대구에서 약간 있었었는데 자가 격리 해보셨어요? 저는 자가 격리 안 해봤죠 28일 있으면 사람 미쳐요 아니 14일이죠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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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면 사람 미쳐요 지금은 우린 7일 여긴 몇 달씩 가둬놓거든요 그럼 사람 지금 다 같이 죽는다고 할 때는 아휴 저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힘을 합쳐서 이겨내자 그러는데 지금 미국은 어때요? 다 마스크 벗고 다녀요? 마스크 벗고 막 돌아다니고 한국도 막 축소한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중국 인민들이 아무리 단합이 잘 된다고 하더라도 불만이 안 나올 수 없잖아요 지금 밤에 막 영상들 나온 거 보면 창문을 열어놓고 아파트 단지에서 막 소리를 막 깍깍 질러는 영상들이 막 올라와요 그러니까 못 견디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일단은 얘들도 중국도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뭔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신흥국 위기 그러니까 약간 연쇄 위기로 가지 않는 그런 버팀목이 좀 될 수 있을 것이다 네 근데 지금 질문 중에 돈을 푼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푸는 건가요? 라고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 아닙니다 중국이 1월 달에 기준금리 낮췄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월 달에 기준금리를 낮췄고 3월 달에 아마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면요 이번 달에 지금 중기 유동성 지원 금리라는 게 있어요 네 네 중기 유동성 지원 금리를 이번 주에 결정하는데 아마 여기서 이제 그 금리를 인하하면서 인프라 투자나 이런 것에 돈을 좀 쏴 줄 가능성이 있다 막 빌려라 네 빌려라 까지는 아니고 적당히 빌려라 좀 이제 빌려 써도 된다 그전까지는 금리를 계속 높이고 안 해줬거든요 근데 제가 뉴스에서 어떤 걸 들었냐면 이 기업들한테 네 너희들 회사채 발행해 네 네 회사채 발행하면 국가가 사줄게 중국 그런 식이죠 네 네 지금 그 얘기가 이미 나왔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회사가 돈 필요해 근데 회사채를 발행하면 회사채 안 팔리면 이거 굉장히 신용도 떨어지고 안 좋잖아요 네 근데 국가가 사주면 네 발행하는 만큼 다 사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돈 풀겠다는 거거든 그런데 그 그런 게 좀 디폴트 났었죠 작년에 헝다 사태 그러니까 그런 헝다를 이게 100개의 기업이 있는데 1개의 기업이 부도났다고 해서 99개의 기업도 부도에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근데 지금 어떤 제재의 기조를 가지고 있었던 뭔가 성장 위주보다는 이제는 안정 위주로 가지고 있던 중국이 이제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하고 여는 기조로 슬쩍 바뀌었다 턴 어라운드 한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맞습니다 지금 이제 워낙 코로나로 쥐고 있으니까 이쪽은 좀 풀어지는 네 네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그러니까 이거 좀 신경을 좀 쓰시고 진짜로 그냥 이것저것 한번 예 좀 이 지표들 우리나라에도 ETF 많거든요 네 한번 보시면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지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투자해 한번 아이디어를 삼아도 나쁘지 않을 거다 라는 자료를 오늘 또 숙제를 통해서 우리 박재경 시장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아 리추님이 늦게 들어오셨다는데요 이거 끊깁니다 끊기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끊기자마자는 아닌데요 잠시 후에 이 저희 한국투자증권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올라가는데 여기에 또 우리 김종문 사장님이 어떤 유용한 거라든지 이런 링크들도 고정 댓글로 저희가 확인을 해 놓을 거고요 예 그리고 박재경 사장님 책 언제 나온다고 그랬죠 아직 몰라요 아 뭐야 빨리 마무리 지어요 썼 쓰기 썼어요 빨리 마무리 지어요 네 마무리 짓자마자 저희가 매주 매주 여섯 분씩 월수 금액 계속 뽑아서 이 투자 줄이니 여러분들 도움 되라고 예 댓글 중에 뽑아가지고 선물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참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투증권으로 고고 네 왜냐면 여러분 이런 프로가 계속 가야 되는데 한투증권에서 야 이건 뭐 댓글도 없고 조회도 잘 안 오는데 박재경이 너 나가 그러면 어때요 많은 도움 필요합니다 네 도와주십시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저 말고 또 다른 분이 뵐 겁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